너무 감동!! 궁강 원 보처합니다. 플레이언 가이드 플레이언 가이드. 네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 플레이언 가이드에서는 할로 바디 숨은 강자 아이바니즈 아트코어 시리즈를 만나볼 예정입니다. 아이바니즈 에이스 시리즈는 아이바니즈 할로 바디 라인업 중 세미 어쿠스틱 형태로 제작되는 시리즈로 재즈, 블루스 장르뿐만 아니라 모든 장르의 음악이 어울리도록 설계되었습니다. 가장 긴 서스틴을 얻기 위해 설계된 서스틴 블록과 픽업 설계, 할로우바디 피드백 노이즈를 효과적으로 제거한 내부 설계와 안정적이고 편안한 플레이어를 위한 넥과 브릿지 설계 등 아이바네지의 완벽함과 정통성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. 오늘은 할로우바디의 매력을 고스란히 담고 있으면서도 모던하고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전세계 뮤지션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아이바네지의 AS 시리즈 중에서 AS-73, AS-73G, AS-83, AS-93FF의 다양한 사운드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은총씨의 멋진 연주를 들어보시고요.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은총씨의 멋진 연주를 들어보시고요. 은총씨의 멋진 연주를 들어보시고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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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